지금 최소한 이 까만색은 오! 열기 되게... 필름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삼성 갤럭시 Z Fold3 빌려 왔어요 이번에 투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더니 이제 투고가 생기고 이제 투고 얼리버드가 생겼어요 조금 있으면 투고 슈퍼 얼리버드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뭐 인디고고 펀딩한 듯이 자 어쨌든 어... 디자인은 이렇게만 보면은 전작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전작을 옆에 투고 비교를 해 봅시다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겠죠 알지 않는 이상은 뭔 소리야 당연한 얘기네 갤럭시 Z Fold2고요 갤럭시 Z Fold3입니다 화면을 켜도 잘 티가 안 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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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베젤이 좀 더 좁아졌구나 이게 그... 아머드... 아머드 뭐라고? 아머드... 이름이 잘 안 붙어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해가지고 좀 작아졌나? 이 베젤은 좀 더 좁아진 것 같네요 왼쪽 베젤이 오케이 일단 외부에서는 이 정도 눈이 띕니다 근데 앞보다는 오히려 뒤에가 좀 더 차이가 많이 보여요 뒤쪽 카메라가 이렇게 노트20 같은 카메라 섬이 있던 거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카메라 줄로 바뀌었죠 근데 뒤쪽 조합은 똑같아요 광각 초광각 망원이에요 자 근데 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죠 제조사마다 부르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언더 스크린 카메라 언더 패널 카메라 이것저것 이름이 있는데 핵심은 화면 뒤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넣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 보이는지 짜잔 보이네 엄청 보이는데? 이건 뭐야? 그 화면마다 조금 다르다고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화면을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런데 오케이 이 패턴 뒤쪽에 렌즈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센서잖아 조도 센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왜 폴드2보다 훨씬 눈에 띄는 거 같지? 전면 카메라가 보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 왼쪽에 조도 센서로 추정되는 물건도 눈에 훨씬 띄네 어쨌든 이게 전면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걸 흰색 화면에서 보면 오호! 와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원리도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에 출신 안 했지만 뭐 GTE니 샤오미니 오포니 그리고 이제 삼성까지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어... 방식이 대략적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과는 픽셀을 좀 비운 방식이죠 뭐 투명 레이어나 그런 건 다 동일한 거니까 그 비운 픽셀 사이로 빛을 수광을 해가지고 찍겠다는 것인데 오호! 지금 이 부분의 픽셀 밀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흰색으로 가면 이게 모자이크 패턴 같이 보여가지고 좀 더 써봐야겠지만 이... 오히려 이거 까만 땡글뱅이가 있는 거보다 더 거슬린데 이거... 오 이거 되게 시선 간다 어... 근데 안 보이는 화면이 있나? 봅시다 하... 빨간색 보이네 초록색 보여요? 파란색 좀 덜 보이네요 까만색 보여요 어떤 화면에서 안 보인다는 거지? 영상 같은 거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보기에는 이 정도가 보이는데 뭘 할까 하다가 사실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계가 없어요 이제 있어요 자 어... 객관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봅시다 인기 월드컵도 있어 최고의 갤럭시 스마트 폴리틱이 있어 뭘로 할까? 오케이 이게 면적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시선이 잘 안 가기는 하네요 영상을 정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시선이 안 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눕혀가지고 이게 반사가 되면은 픽셀 밀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수광을 위해서 패턴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빛이 반사가 될 때 반짝반짝반짝이 보이는 것처럼 픽셀이 듬성듬성 있는 게 생각보다 거슬려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이게 육각형으로 잘려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조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지금 조명을 끄면은 좀 덜 거슬리고 조명을 켜가지고 휘도가 높아지면은 이 픽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게 훨씬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마 야외에서 쓰면은 거슬리고 실내에서 많이 쓰면 좀 덜 거슬릴 것 같긴 한데 정도의 차이지 보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각도에 따라... 이 얘기 그만 이 얘기 그만하고 그렇다면 품질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기 빛 번짐이 있군요 이런 것들 빛 번짐 이런 거... 어디 갔어? 못 맞추겠다 이런 거가 꽤 보기... 싫게 나오는데 아 뭐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PC로 큰 화면으로 봐야 알겠지만 사진 자체는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을 켜면은 이 부분에 픽셀을 꺼가지고 안쪽에 빛을 받게 만드는 거죠 다시 볼게요 이 화면에서 픽셀이 이렇게 켜져 있고 카메라를 켜게 되면 이렇게 꺼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안쪽 품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은 크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화질을 원하면은 이렇게 찍으면 되고 접었을 때 이쪽에 전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일이 더 많아요 이 안쪽 거 가지고 셀카를 찍는 일이 차라리 없어요 그래서 안쪽 거에 대한 품질은 뭐 아주 몹쓸 정도가 아니면은 혹시 이게 구형 저기들처럼 이걸 아예 밀어낼 수 있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음...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오! 이거 신화가 들어 보니까 되게 거슬리네 아 나 어떡하지? 이거 혹시 다크 모드로 놓으면 좀 덜 거슬릴까요? 좀 낫네요 오케이 다크 모드로 놓으니까 좀 낫네요 제 친구 중에 노트 8인가?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번인이 엄청 세게 온 거예요 유튜브 화면이 뿅 이렇게 아무 데서나 다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그냥 다크 모드로 놔줬거든요? 항상? 그랬더니 좀 덜 거슬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크 모드로 꺼놓으니까 좀 덜... 거슬리네요 이거는 1세대라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사진이 돌아다니는 걸로만 보면은 사실 다른 회사 제품들이 눈에 덜 띄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이제 2세대들이 나오고 있어요 샤오미는 심지어 2세대도 아니고 3세대라고 불러요 픽셀 밀도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접어놓고 쓸 수 있는 화질이 정말 좋은 연명 카메라가 없으니까 뭐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밖에 것도 좋고 안에 것도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좋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는 와중에 오 이게... 오호! 열기 너무 어려워 야 나 이거 보호필름 떨어졌어 아 이게 열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사이드에 브러쉬가 아니구나 이게 폴드2로 바뀌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가 브러쉬드 알루미늄 메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이 안 미끄러지거든요? 이 질감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마감 차일 수도 있어요 색깔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색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최소한 이 까만색은 오 열기 되게... 필름... 필름 떨어졌어 뭐 어차피 대부분 케이스 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자 어쨌든 다시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디자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외부에는 6.2인치의 FHD 플러스급 디스플레이가 있죠 OLED고 이번에 바뀐 건 이것도 120Hz를 지원을 합니다 잠깐만 우리 테마 좀 바꿉시다 외부 화면도 120Hz를 지원을 해요 저는 이거의 길쭉한 요상한 레이아웃을 굉장히... 귀엽다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어요 쓰기 아주 편하다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갤럭시 폴드 1세대만큼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인 것 같아요 접었을 때는 이런 화면이 있고 위쪽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 오른쪽에 볼륨 키 전원 키 그리고 심 카체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싱글 심이겠죠 국내에는 이 심도 지원을 안... 하...죠 그쵸 거기다가 이게 심 1이라고 써 있어서 더 속상해 뒤쪽에 심 2 우리도 주면 안 될까? 그래요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확인해 보면 그쵸 이 심 관련 옵션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중에 스피커가 있고요 마이크가 3개 있고 아래쪽에는 USB-C 포트 근데 고속 충렬 여전히 25W더라고요 45W가 되다가 갤럭시 S21로 넘어오면서 울트라이도 25W로 너프를 하더니 얘도 이 정도 덩치의 물건인데 25가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건 아쉬운 점이에요 마이크 있고 스피커 하나 더 있고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말씀드린 대로 트위플 카메라가 있어요 F1.8에 12MP 광각 듀얼 픽셀 위성차 F와 OAS 되고요 F2.2에 12MP 123도 초광각 F2.4에 12MP 2배 망원 OAS 지원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 조합은 어... 뭐 가격을 오히려 낮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업그레이드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LED 플래시가 있고 이거는 카투비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사실 그냥 바형 폰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폴더블 같은 거는 더더욱 열었을 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Z 폴드2보다 이게 더 심해졌어요 Z 폴드2는 이 정도 흔들림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거든요 얘는 최소한 네모였는데 동그래가지고 균형이 더 안 맞다 보니까 살짝만 해도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대부분 케이스 끼우실 거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네모난 카메라 섬이 크기는 했는데 그냥 1단 카메라 섬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2단이에요 여기 하나가 있고 렌즈 부분이 조금 조금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뭐 이건 아이폰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많이들 채택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이 방식 자체에 대해서 뭐 아쉬운 거는 아닌데 균형이 안 맞아서 덜컹덜컹 거리니까 이거 정말 열기 어렵다 그리고 외부는 바깥과 안쪽 모두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PX8 방수가 되면서 방지는 안 돼요 먼지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수가 되면서 힌지 부분을 이제 실링 같은 거를 더 열심히 처리를 한 건데 Z 플립 같은 거는 힌지가 많이 변했는데 이거는 힌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얘도 안쪽 구조가 훨씬 깔끔해졌네요 이 안쪽에 이중으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게 한쪽으로 깔끔하게 가는군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울트라 싱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내구성이 개선이 됐대요 그러면서 S펜이 지원이 됩니다 S펜 프로나 S펜 폴드 에디션을 쓸 수 있는데 걔네들은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펜촉이 안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래서 기존 S펜이랑 사실 원리 자체는 같을 텐데 기존 S펜을 쓰면은 이게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못 쓰게 만들었대요 저 힘줄 건 아니고요 경고가 뜬다 그러는데 한번 보기만 합시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어머 그러네요 가까이 닿기만 해도 갤럭시 폴드용으로 제작된 S펜만 사용하세요 다른 S펜의 경우엔 화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S펜 프로를 사용 중인 경우 폴드에서 사용하기 전에 Z 폴드 모드로 전환해 주세요 가 뭐야? S펜 프로에 Z 폴드 모드가 따로 있나 봐요 뭐 그거는 제가 S펜 프로를 입수하게 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양은 스냅드래곤 888 12기가 램 256기가나 512기가 스토리지 원료의 3.1 4,400mAh 배터리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256기가가 199만 8,700원 512기가가 209만 7,700원이에요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은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고르셔야 될 겁니다 UFS 슬롯으로 넣어주지 왜 이래 여하튼 사실 이 가격이 이 시기에 출시하는 플래그십인데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가 아닌 거는 조금 의외하기는 한데 뭐 이 정도 개발 기간이면은 그럴 수 있나? 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이해해 줄 필요가 없겠죠 888 플러스 넣어주지 아 발열 얘기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뭔가 재밌는 설정이 있는지 봅시다 잠금 화면 가면은 이거 지문인식 센서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통합되어 있는 거 쓸 수 있고 안면 인식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기능 자체는 별로 특별할 건 없네요 유용한 기능 가서 보면 다른 기기에서 전화 문자하기 다른 기기에...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 윈도우즈와 연결 삼성 덱스 안드리도 토킥셰어가 있죠 삼성 덱스 그 플립에 치사하게 빼놨더니 여기에는 잘 들어가 있네요 실험실에서 보면은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앱 자동 회전 앱 화면 비율 직접 설... 잉? 앱 화면 비율 직접 설정이라는 게 있네요 원래 폴드2에 이런 게 있었나? 그쵸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를 누르면 앱 자동 회전을 앱마다 설정할 수 있고 그니까 항상 가로나 세로로 쓰고 싶은 거 앱 화면 비율 직접 설정하면 누르면 뭐가 되는 거야 아 16 대고 4 대 3 이게 늘려가지고 뭐 폭 맞추기 같은 거 하면 화면이 잘린 게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놨구나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이런 거 있고 플렉스 모드 패널 이거는 재차 플립도 마찬가지지만 나눴을 때 애초에 되는 애들이 있어요 계산기 같은 거 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다가 반 접으면 이걸 플렉스 모드라고 삼성은 부르는데 반 접으면 지금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만 버튼이 있던 거에서 펼치면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 같은 화면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일 원래는 안 되는데 저 옵션을 켜두면 반 접었을 때 화면을 갖다가 위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래쪽에는 이 위의 쪽에 그 알림 바 꺼내는 거 화면 캡처하는 거 화면 밝기 음량 조절 이런 거를 띄워 가지고 쓰게 해주겠다 모든 앱들이 접었을 때 전용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아이디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자연스럽게 있어 걸 제가 몰랐는데 화면이 2단이 됐구나 예전에 갤럭시 Z 폴드2에도 되는 앱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태블릿처럼 2단으로 볼지 1단으로 볼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일부 앱들에서 됐어요 뭐 캘린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에서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설정에서도 되네요 가로나 세로나 이렇게 2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면은 이쪽에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멀티뷰나 표준보기 중에 고를 수 있어요 표준보기 하면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레이아웃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멀티뷰는 마치 태블릿처럼 되네요 태블릿 UI에는 광고가 안 들어갔죠? 쇽! 어 그쵸 즐기세요 즐길 수 있을 때 근데 이거 화면이 30%가 밝아졌다고 그러는데 밝아졌나 어디 봅시다 지금 둘 다 자동 최대 밝기인데 왜 더 밝아진 거 같지 않지? 어... 뭐지? 편안하게 화면 보기도 꺼져 있고 자연스러운 화면이고 둘 다 왜 오히려 더 어두워 보이지? 장비로 찍어봐야 알겠지만 뭐 일단 그렇습니다 스펙 상으로는 밝아졌대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더 둥글둥글해졌구나 이게 뭐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Z Fold 2는 엄청 네모넷죠 그런데 여기 모서리 같은 거 보면은 좀 더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저는 각이 잘 살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형이 더 마음에 드는데 주름은 펼쳐놓으면은 펴져가지고 오랫동안 펼쳐놔 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걸로는 둘이 뭐 주름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방수가 들어가면서 혹시 소리 쪽에서 너프가 되지는 않았는지 간단하게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확인만 해 봅시다 소리가 되게 먹먹해졌는데 아 물론 Z Fold 2가 고음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고음이 좀 빠지네요 왠지 모르겠어 아마 방수 처리 관련이 아닐까 싶어요 자 소리는 그만하면 됐고 카메라를 맞아 봅시다 자 이렇게 트리플 렌즈가 있죠 그래서 광각 초과... 근데 이거 그 AI 뉴럴 엔진 같은 얘기 할 거면 이거 좀 개선해주면 안 될까? 나 이거 속도 느린 게 이렇게 느리게 갈 바에는 그냥 끊겨가지고 툭툭툭 하고서는 화면이 바뀌는 게 나을 거 같아 그냥 제 의견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광각 초광각 망원 아... 상당히 고전적인 조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는 비율 정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가면은 8K가 되겠죠 8K 30프렘이 되나요? 아 8K가 안 되지? 이거 시민어 팩스이지? 아 맞네요 요즘 그... 엣지간 안전하게 다 8K가 되니까 제가 까먹었어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고요 사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8K TV나 이런 거랑 생태계를 묶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네 대표 상품에선 8K 촬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 싱글 테이크 인물 사진 더보기 가면은 AR 두들, 프로, 파노라마, 음식, 야간,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디렉터스 뷰까지 있죠 디렉터스 뷰는 렌즈 3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 이거야말로 이제 프로세싱 파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프로세싱 파워 A가 나온 김에 우리 발열이 이게 888이니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1분만 찍어보자 오케이 구글 1분 타이머 자 1분이 지났고요 슉 미지근해요 미지근하고 어 뜨거워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888들은 다 뜨거우니까 근데 얘는 카메라서 하면 유리란 말이에요 이걸 유리로 마감했죠 그래서 열이 그렇게까지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까지 통으로 메탈이잖아요 너 메탈이지 얘가 뜨거워 카메라 부분이 여기까지 열 정도가 돼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차피 케이스 끼워서 쓰거든요 그거는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대충 한 거니까 제가 나중에 벤치마크를 비롯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더 자세히 알려드리...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너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끼워서 넣는다? 근데 이것도 안쪽에 화면에 흠집 낼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이라 그냥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애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가 거의 반 강제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마음에 매우 안 들어요 어... 마저 얘기하면은 배터리 용량은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뭐 실제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어... 고속 충전 말씀드린 대로 25W까지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역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기타 배터리 설정 들어가면은 배터리 보호가 생겼어요 그리고 85%까지만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는 100%까지 했다 0%까지 쓰면은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85%까지만 충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역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무선 배터리 공유라 그러죠 덮어놓고 이 위에 쏙 올려놓으면은 우선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뭐 버즈라든지 워치라든지 워치는 사실 치가 아니니까 안 돼야 되는 건데 자사 제품이니까 지원이 되죠 급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UWB가 들어갔죠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그러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를 갖다가 정확한 위치로 제가 에어태그 쇼츠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크... 그 돼지 찾기라고 영상 하나 했어요 그... 보여드렸지만 그 방향이랑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가벼워졌나? 이게... 275g이고요 285g 오 10g 가벼워졌네 1세대 폴드가 278g 10g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요 바뀐 점이 없는 듯 하면서도 꽤 많죠 암호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더 튼튼해지고 외부 화면 120Hz 지원되고요 안쪽에 화면이 더 밝아지고 튼튼해져서 이제 스팬 사용까지 되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들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방수 지원이 되고요 사실 방수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빌려온 거여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 기계를 사게 되면은 그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아 맞다 나 까먹었어 멀티스킹 할 때 작업 표시를 처음 되는 건데 한번 구경만 해보자 자 멀티스킹이 이렇게 두 개는 원래 됐었죠 눌러가지고 위아래로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혹은 이 좌우 앱들을 갖다 좌우 혹은 상하 앱들을 바꾼다든지 하는 건 됐었고 심지어 세 개도 되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띄워서 삼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빠르게 제어하는 그게 생겼다 그러던디 어디... 어디 생겼다는 거야 응? 아까 전에 나 시너지에서 봤는데 고정 옵션을 추가해서 화면 일부를 작업 표시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셋 잭 고정 옵션을 사용해 고정 이거 아하... 아하... 옆에다가 저 바를 고정시켜 놔서 아 쓰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드 넵이 되고 아 오케이 이거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아 보이네요 특히나 여기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이쪽에 좀 거슬리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돌리면 그... 아 반대구나 죄송해요 제가 이런 감각이 약해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 카메라 부분이 여기에 가버리니까 이 상태 표시줄처럼 보면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 오케이 근데 이렇게 쉽게 전환하는 거는 뭐 머시티태스킹 두 번 누르고 길게 누르고 뭐 주문도 한 번 외워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쪽 게 훨씬 편해 보입니다 폴드의 넓은 화면을 사용하는 기능으로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렇게 빼면은 쑥 사라지고 아... 오케이 괜찮네요 마음에 드네 이건 이런 거는 Z 폴드2에도 아마 업데이트를 삼성은 요즘 그 기능 업데이트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도 업데이트로 넣어주지 않을까요? 넣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3였고요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변했어요 이제 변한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아... 나 진짜 손톱 아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써봐야겠어요 나 이거 흰색에서 이거 반짝거리는 거 너무... 이게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 이 얘기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한데 참고로 전 이것도 이 위치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게 있을 거면 그냥 아예 가운데에 있지 이게 오른쪽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거슬린다는 얘기를 리뷰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좋아하진 안 돼 여하튼 이건 그냥 카메라구나 싶은데 이거는 픽셀 밀도가 낮으니까 흰색이 흰색이 아니고 RGB RGB RGB인 게 보여 그 중간에 보여... 그 비어있는 게 보여 격자가 오 이거 정도 될까? 여하튼 이거는 제가 써보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양표 상으로는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별로 있는 부분도 있고 싶을 만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폴더블에다가 틈새를 막아서 방수를 만들었다는 건 분명 대단한 부분 같아 보여요 그리고 뭐 폴더블 시장에서 뭐 삼성을 대체할 기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다른 거 몇 개 봤는데 삼성 게 제일 낫더라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다음 시간에 Good